대진의 생활 상당히 어려운 대진의 날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준비했던 경기력이라든지 생각했던 경기력이 너무 안 나와서 더 힘들었던 것 같고 게임을 하면서 점점 늘어나고, 게임 끝나고 나서도 도저히 못 이기겠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개선할 점만 개선하면 잘 될 것 같아요. 롤드컵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회잖아요.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재밌는 것 같고, 이겼을 때 재밌는 만큼 지금처럼 졌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호텔에 룸서비스, 룸서비스가 자유롭게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, 여기 호텔이 너무 음식이 잘 나와서 음식에 관한 것은 전혀 걱정이 없고,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. 호치민 공항이랑 하노이 공항 정도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스프링 시즌의 마지막은 MSI라고 생각해요. 아직 그래서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, 하면 할수록 부족한 점이 스스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빨리 이 간격을 좀 메꿨으면 좋겠어요. 굉장히 항상 든든하고 언제나 같이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계속 주면서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도. 처음에 제가 1년 2시즌 동안 디그인터스에 지내면서 기본적인 생존할 수 있는 영어 정도는 배워갔다고 생각했는데, 피터가 처음에는 말을 하는 게 빨라서 좀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.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블리프트 팬보이가 돼서 유튜브 영상도 보고, 막 관련 영상 다 찾아보면서 하다 보니까, 같이 막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언어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어... 대회 운영 방식, 대회 진행하는 거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인데, 어... 왠지 모르겠는데,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아요. MSI, MSI가 아무래도 팀이 적으니까 좀 더 타이트한 일정 속에 하는 게 좀 더 압박도 되고, 또 좀 신나는 것 같아요. 빨리 복수, 지면 빨리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. 네, 뭐 전부 다 괜찮고, 뭐 연습실 모니터가 32인치 커브드 모니터예요. 32인치 커브드 모니터, 이게 좀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있어서 커브드 모니터를 한다고 했는데, 대회장 모니터랑 차이가 좀 간격이 많이 커서, 아... 문제가 커브드 모니터가 너무 좋아졌어요. 이제... 몇 년을 24인치 모니터를 했는데, 32인치 커브드 모니터를 게임하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. 네,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. 뭐 핑 정도는 여기서는 한 20, 30 정도 나오는데, 뭐 그 정도면 연습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, 확실히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서, 집중력이 확실히 연습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커브드 모니터가 맵이랑 한 화면에 잘 들어오더라고요. 네. 어... 지금 초반 설계 같은 경우에서 계속 밀리고 들어가는 면이 많아가지고, 처음부터 손해를 본 다음에 복구할 생각을 하니까, 아무래도 광팀 상태로 쉽지 않은 것 같고, 어... 사실 이럴 때마다 그냥, 우리 처음부터 공격 속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. 어... 뭔가... 내일 뭐 이겨야 될 이유가 정말 많은 날인 것 같아요. SK 이기고, 긍정적인 승률을 가진 채로 1라운드를 마감해야 2라운드가 편하고, 플래시 윌브즈는 이겨줘야 저희가 4강 가는데 편하고 하니까, 정말... 어... 오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내일... 저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... 아직... 많이... 한국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들이 정말 많으셔서 너무 감사하고, 항상... 자주 국제대회 나올수록, 그 한국 팬분들도 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시니까, 어디서든 국제대회를 많이 나오도록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상대방의 Photoshop